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날씨가 엄청 더워졌죠. 여름이 되었는데 장마가 장마 중이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몇 주 있으면은 무더운 여름이 될 텐데 쿨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러한 쿨러를 만들었었죠. 이 쿨러는 제작 영상은 이쪽 위에를 보시면 여기 위에를 보시면 나와 있구요. 장점은 뭐 좋습니다. 모터를 위에서도 시켜주고 뒤쪽에서도 시켜주고 하다보니까 뭐 여러모로 모터를 쿨링 하는데 좋은 효과를 보여줄 수 있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와트 수가 많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모터를 시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 쿨러도 지금 사용을 하고 이러한 스타일의 시로코 팬이라고 하죠. 시로코 팬의 이런 쿨러는 와트 수가 조금 있죠. 있어서 바람량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또 바람이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이런 팬의 경우는 이렇게 방사형 터지는 식의 쿨링이 되는데 이런 시로코 팬 같은 덕트 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그나마 직선으로 바람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모터를 빨리 식힐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엔진기를 할 때는 엔진 헤드의 뒷부분만 식히기 위해서 한 10년 정도 된 쿨러인데 타이머를 달았습니다. 타이머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제 배터리가 오래돼가지고 돌네요. 꺼지는데 이런 걸로 기체 밑에 인테콜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엔진 헤드 부분만 식히게 하는 그런 쿨러도 사용했었고요. 쿨러를 꽤 여러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쿨러를 그동안 만들었던 것들은 사진으로 영상 후에 보여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시로코 팬을 이용한 쿨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늘 그랬듯 설계를 하고 레이저 커팅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러면은 더 짧은 apostle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이번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 레이저 커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파츠가 이렇게 많지는 않죠 파츠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음 대략적으로 이번에 사용할 그 팬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시루코 팬인데 1암페아 dc 12볼트 일반 전자 용품 전자용품 전자 부품 파는 곳에서 쉽게 구입하실 수가 있구요 가격은 뭐 만원 안쪽이면 몇천원 정도면 충분히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암페아 정도 어 2암페아 정도는 너무 바람이 너무 세서 조금 그렇구요 1암페아 정도는 적당한 것 같구요 그래서 요렇게 그 바디를 설계해서 커팅을 했고 사용할 건 시루코 팬과 그리고 pwm 가변 장치 뭐 좀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스위치 입니다 스위치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온오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딱 소리가 나면서 스타트가 되고 점점 돌리면 바람이 점점 세지겠죠 점점 약하게도 되고 그래서 요러한 제품 요것도 뭐 가격은 이렇게 지금 뒤에 보면 인아웃이 되어 있죠 12볼트에서 24볼트 24볼트로 연결하면 바람이 많이 쓰겠죠 그래서 지금 12볼트 정도 3셀 정도로 연결해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제품을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뭐 커넥터도 이렇게 있는데 뭐 이 커넥터는 사용할 커넥터가 아니고 다 잘라 가지고 새로이 땜을 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이친구 어떻게 생겼냐면 간단하게 가죽을 설치해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직판 앞쪽에 이렇게 되고 뒤쪽은 이제 전원이 나가는 부분 그래서 아래쪽 부분 사각형으로 좀 심플하게 만들어 봤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립도 간단하죠 이쪽은 이제 스위치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이번에도 설계가 잘 되고 재단이 잘 됐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바람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스위치 조작을 하고 앞쪽으로 바람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추후에 일단 이렇게 만들고 이 부분을 이 아래쪽 부분을 어 기체 이따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영상으로 배터리 배드 부분에 붙이게 되면 모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모터 뒷부분에 이제 바람을 가게 되겠죠 근데 이게 바람이 워낙 세서 지금 필드에서 선풍기를 써도 일반적으로 usb 포트를 사용하는 선풍기보다는 바람이 확실히 셉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부분은 새로 설계를 해서 약간 이렇게 기울일 수 있는 네 기울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어 모터 쿨러로 사용하거나 필드에서 선풍기로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네 선풍기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접착은 글루건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아 네 가일이 다 됐군요 그러면 조립하는 방법이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90도 각을 맞춰주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아 그리고 이 글루건의 경우는 뒤에 이 스틱 부분이 들어가죠 제가 사용하는 이 스틱은 어떤 분이 여쭤보시던데 속권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글루건을 쏘고 나면 일정시간 뭐 1분 정도 30초 1분 정도 있다가 식으면서 경화가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 되게 빠른 시간에 경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거 제작을 할 때는 좀 용이한 것 같습니다 제작이 간단하죠 음.. 자 그리고 앞쪽 부분을 간단하지만 이제 이따가 저 쿨러를 이 친구를 달고 이 친구를 또 자르고 뭐 땜질을 땜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네 자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는 갖춰줬구요 이 쿨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쪽의 골 부분을 이렇게 맞춰줘야 되겠죠 이 친구들은 왜 이렇게 실이 실 같은게 이렇게 생기는지 모르겠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은 왜 이렇게 실이 빨리 굽기 때문에 작업을 빨리 해요 앞쪽 모양도 이렇게 갤러리 모양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런거 해봤자 바람 나오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은 잘 했습니다 아 이거 뒤집어 붙였네요 그릇부분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제작을 하면서 샌딩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간단하죠 이렇게 붙었습니다 이게 접착이 되었고 이 부분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데 간단하군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아웃풋 인풋 나가는 부분이죠 이쪽은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인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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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F3 유저분들이 이러한 쿨러를 여러 방식으로 만들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시로코 펜 타입이 가장 효율이 좋은 것 같습니다 바람량도 많고 네 뭐 소음이 좀 있기는 한데 어차피 그 실외에서 사용하는 거라서 소음에는 크게 소음 때문에 영향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전원선을 오늘 내 서버 리드선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고용량 리드선인데 두 선을 만 사용하겠죠 검정색하고 네 빨간색만 사용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선이 그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어 중간에 끊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흰색을 같이 사용하겠습니다 흰색은 음 음 플러스 쪽이랑 같이 사용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냥 뭐라 할까요 네 와이어를 넣는 경우도 있죠 선이 중간에 딱 당겨지면 단선될까봐 그 용도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은 풀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계oused 가nah particular 야식 imp 여기도 아 이 마을 잘 블라 혼자 약간 어떻게 할까요? 코러스 쪽에다가 같이 연결을 할까요? 이 정도의 전류량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상단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음.. 자.. 이 친구를 덮는데 뚜껑을 덮어야 되는데 뚜껑을 덮게 되면 스위치가 잠깐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스위치가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있죠? 잘 보이잖아요? 네..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걸리게 됩니다. 걸리게 돼서 조금 그라인딩을.. 아.. 그라인더질을.. 그라인더질? 네..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좀 갈아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를 대략적으로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하고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좀 갈아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갈아주게 되면.. 이렇게 갈아주게 되면.. 좋습니다. 잘.. 맞죠?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당겨짐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면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게 되면 됩니다 특이한 점으로 하나 발견했습니다 모듈이 가벼운 모듈이 계속 전압을 일정하게 들어가는게 아니라 지금 들리시죠 약간 펌핑을 합니다 시로커 펜이 문제인지 PwM 모듈이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테스트할 때는 안그랬는데 그동안 무슨 문제가 생긴거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지속적으로 모터에 냉각을 하게 되면 너무 급작스러운 냉각 때문에 모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바람이 욱 불어주면 일정량의 온도를 냉각시켰다가 좀 쉬었다가 냉각시켰다가 좀 쉬었다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인가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람은 좋네요 대신 선풍기를 쓰기에는 바람이 물렁물렁 하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구요 일단 모터 쿨러용으로만 한번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닫겠습니다 2층이 나아갑니다. 자 커넥터를 연결을 때문에 해야 되겠죠 아까 플러스 쪽에 흰색을 같이 묶었기 때문에 24V 까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3셀 같은 경우는 11.1V 전압이 낮기는 한데 크게 상관없습니다 쿨러 자체가 너무 강하게 바람이 나오다 보면 급냉이 되기 때문에 모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3셀 기준으로 한번 12.1V 기준, 12V 정도의 기준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꽤나 센 바람이 나오고 있죠 시원하군요 자 잘 제작된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꽂아야 되겠네 시끄럽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유리였습니다 네 유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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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분 아멘 유리악